안녕하세요.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강서구는 2011년부터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하기 위해 아동참여 예산제를 도입합니다. 아동참여 예산제는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만 9세부터 만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들이 사업을 제안하면 공개토론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공개투표 후 아동참여위원 심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선정에 함께하게 됩니다. 문화, 교육, 인권,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제안 대상입니다. 사업 예산은 총 5천만원이며 공모기간은 2020년 7월 22일까지입니다. 작성한 제안서는 교육청소년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아동청소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안된 사업들은 투표 결과와 함께 심사를 거쳐 최종선정되며 2021년 예산안에 반영됩니다. 아동참여 예산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교육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서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의 생활안전과 경제회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로 충전받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입니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받게 되는데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원받았다면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상자 여부, 가구원수, 지급금액과 접수신청 방법을 확인한 후 지급수단에 따라 일자와 방법에 맞게 하면 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방문 신청할 경우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18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선불카드는 18일부터 동주민센터 전담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주말에는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경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 대신 신청을 원할 경우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작성해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 구매 방식과 같은 요일제로 운영됩니다. 혼자 사는 고령의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은 지자체에 신청하면 담당자가 자택으로 방문해 신청과 지급을 도와줍니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남은 금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가 비슷해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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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